안녕하세요. 변두리입니다. 오늘은 정민쿠치님과 게임을 통해 파트너가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. 확실히 쿠치님이 경기를 잘 이끌어 주시다 보니 마치 무릉도원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즐거워 마세요. 꾸덕! 성공! 처음부터 시작! 장르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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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4 4 5 4 4 5 5 3 4 10 5 8 4 다가가가 일어나는 거 다가가가 다가가 다가가 자아 .. truthfully.. 맞 какой? 크면은 résult 상훈을 내 す을게 있잖아 제3선 상훈이 제4선 공격 파이팅 공격 1, 2, 3, 4, 4 1, 2, 3, 4, 5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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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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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빼기! 볼빠 Sorry 귀엽네 완벽하신 골고루 tua 잭 저 잘생겼는데 뭐 기다림이 흐들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